가지고 계신 우리 서버컬처계의 힘의 모모리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나마 인사 한번 좀 해주시고 사인회를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모모리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플레이 익스포 레트로 장터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저는 서버컬처 관련되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모델활동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 뵙고 싶고요.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사인을 하면서 저의 모모리나의 스페셜한 리액션을 사인하러 하시는 분들께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30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맞지 않는 관계로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기다렸을 분들은 순서대로 한 분씩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시지... 반전의 화려한 분위기 갑자기 짜장 crow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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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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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